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진용의 쏙쏙 AFKN 스피킹 시간입니다. 우리는 돌아왔습니다. 아마도 가장 큰 의문점을 가지고 우리는 돌아왔습니다. 아마도 가장 큰 의문점을 가지고 이번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이 제기한 의문점 이번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이 제기한 의문점 쉐도잉이요. 왜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을까? 그런 일이 일어날지 왜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을까? 그런 일이 일어날지 see something coming 이란 표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다 반대로 don't see something coming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다 잘 수 있는 표현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을까? 특히 그 규모를 고려할 때 특히 그 규모를 고려할 때 especially given its scale especially given its scale especially given its scale 쉐도잉이요 분명히 홍보하면서 그들이 보는 것을 그들이 승리로 여기는 것을 분명히 홍보하면서 이번 일을 승리로 평가하고 분명히 홍보하면서 분명히 홍보하면서 하마스는 제작하고 편집했습니다. 홍보 영상을 분명히 홍보하면서 이번 일을 승리로 평가하고 분명히 홍보하면서 하마스는 제작하고 편집했습니다. 홍보 영상을 모모를 보여준다고 하는 홍보 영상 자신들의 전사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홍보 영상 하마스는 제작하고 편집했습니다. 홍보 영상을 모모를 보여준다고 하는 홍보 영상 자신들의 전사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홍보 영상 패러글라이더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훈련하는 모습 하마스는 제작하고 편집했습니다. 홍보 영상을 모모를 보여준다고 하는 홍보 영상 자신들의 전사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홍보 영상 패러글라이더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훈련하는 모습 쉐도잉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훈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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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pecially given its scale Andrew Mitchell with that part of the story Andrew Mitchell now with that part of the story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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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